안녕하세요 뮤토리 회원 여러분 이번에는 10cm의 아메리카노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E코드가 나오는데 E코드 파워코드입니다 다음은 A와 A-add-9, A-sus-4를 섞어서 리프처럼 만들어놨는데요 A, A-add-9, 다시 A, A-sus-4, 다시 A, A-add-9, 그리고 A 2, 그리고 다음은 E코드인데 여기서도 여기선 다음에 리프가 나옵니다 여기서 옥탑으로 4번, 6번 이렇게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1, 2번 줄이 다 터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파트에 나오는 건데 빼고 주세요 여기 부분입니다. 이번에는 또 땀 베필고 자 마실 때 여기 나왔던 코드인 취샷마이너 그리고 C마이너 그리고 B마이너 그리고 그 다음 마디에 멜로디랑이 들어가는데 볼게요.